Chile 안녕하세요. 운무입니다. 자 오늘 가져온 레이스 맵은 지금까지 했던 맵들 중에 가장 가장 어려운 레이스 맵을 가져왔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기 일단 여기가 시작점이고요 시작점에서 이렇게 간 다음에 점프점프 야 이거 뭐야 이제 선풍기를 지나서 선풍기를 지나서 선풍기를 지나서 이렇게 점프를 한 다음에 앞으로 쭉쭉 직진 점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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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가 또 앞으로 쭉 직진하신 다음에 이런식으로 네 돌아가는 또 판을 지나서 올라가서 여기에 체크포인트 있구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외나무다리를 지나서 벤치를 지나서 또 내려간 다음에 여기서 떨어져야되요 떨어진 다음 이쪽으로 가서 여기서 여기서 또 점프를 해서 저 앞에 있는 결승선까지 네 여기 있는 결승선까지 네 여기까지 가야됩니다 네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도전!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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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중하게 어느때부터 신중하게 바로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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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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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됐어! 어! 됐어! 야 오토바이 바꿔 오토바이 바꿔 저거 저거 막아 꼈어 막아 꼈어 마구니가 가득해 천천히 여기서 천천히 여기서 천천히 아 아 바로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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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고! 워 으ㅗ 으ㅗ 파악 이건 우냐? 이건 우냐? 우냐? 온보야? 그 못하는게 아니야? 너가 못하는게 아니야? 못하는거야? 지금 못하는거야? 이건 너무 못한거야?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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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지금 좋아 지금 빌리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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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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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짓말! 거짓말!!! 속도를 줄이면 안돼. 그렇지. 계속도. 계속 가속도를 붙여야돼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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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ristie Ohfo 가자! 밟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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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으으으 passer 가자하핳하 dare Ä terre 피지 practically Prop 바로 이 점프 밀블 깼다 yeah! 피니쉬 피니쉬